안녕하십니까 히암티비입니다. 2월 옵션 만기일 그리고 2월 미니선물 만기일입니다. 어제 제가 이사를 하고 어우 너무 피곤했어요. 너무 피곤해서 저녁 8시쯤에 거의 쓰러졌죠. 전날 거의 잠들 못자고 이사 하느라고 왔다갔다 하고 뭐하고 이삿짐 나르고 같이 뭐 집안에 막 청소하고 정리하고 뭐하고 그리고 뭐 봤는데 첫날부터 막 변기가 막혀서 뚫고 인터넷 설치를 하는데 설치하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안돼요. 다시 또 아 겸사연대 잘됐다. 인터넷도 안되는데 못 돌리겠구나 했는데 또 다시 돼요. 그래서 또 열심히 부랴부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후 너무 피곤해서 8시쯤에 잤는데 깨보니까 새벽 1시에요. 어우 많이 잤네. 하고 그때부터 다시 또 글을 써서 했는데 또 글 쓰는 중에 또 인터넷이 또 끊겼다가 다시 또 되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또 작성을 잘 했는데 웬만하면 아 이거 하지 말까도 생각했는데 하필이면 이제 그렇죠. 연휴 전날 마지막 일이고 또 옵션 만기일이고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날 또 글을 안 올릴 수가 없죠. 그러다 또 화엘라 같은 경우가 좀 독특했죠. 오전에는 분명히 상승했고 상승 분위기에 맞아요. 분명히 상승한 날이 맞습니다. 근데 또 오후에 또 하락했어요. 외국인들이 하락을 주도했는데 얘네들은 뭐 하자는 건지 좀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화엘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 보면 일본, 대만, 인도, 중국 다 올랐습니다. 홍콩도 그렇고. 일본 같은 경우는 과거에 버블경제 이후에 진짜 20년 거의 30년 만에 신고가 갱신하고 있고 대만도 상승했고 중국도 상승했고 인도도 신고가 인도는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 중이죠. 미국도 역사적 신고가 갱신 중이고 근데 한국만 또 하락했어요. 이틀 연속. 이거 뭐 하자는 거지? 분명히 화엘은 상승하는 게 맞아요. 맞는 분위기인데 하락 시켰어요. 뭐 이 찌질한 놈들이 혹시 공매도 연장시켰다고 또 보복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물론 이제 외인들이 오전에 한 10시, 11시까지 지수 올려놓고 그리고 옵션을 열심히 청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식을 파는데 주식을 파는데 개인들이 안 받아줘요. 개인들이. 개인들이 지금 설 연휴 앞두고 뭐 지금 주시장에 별로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받아주니까 주가가 쭉 흘러내렸죠. 개인들이 좀 받아졌으면 주가가 흘러내려지지 까지는 않았을 거고 한 보압 정도는 됐을 텐데 좀 마이너스가 되어버렸죠. 외국인들도 별로 지금 그래요. 주식을 들고 싶지 않고 개인도 지금 주식을 들고 싶지 않고 기관은 그냥 울며 겨자먹기로 어쩔 수 없이 받는 것 같고 심지어는 기관은 또 연기금이 계속 팔고 있죠. 연기금이 지금 1월부터 현재까지 드디어 매도를 10조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면 올해 안에 100조 매도할 분위기에요. 100조. 이 미친놈들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제 겨우 주식한 지 지금 한 달 보름 밖에 안 됐는데 10조를 매도했어요. 지금 연기금이. 아니 적당히 해야죠. 아무리 그 나중에 먼 훗날에 2000 몇 십 년 후에 뭐 우리나라 인구가 부족해서 그때 가면 사람이 없을 테니까 결국은 연기금이 주식 팔고 채권 팔아서 이제 우리한테 연기금 주겠죠. 그때는 이제 연기금이 이제 주식을 막 그냥 엄청나게 팔아 될 거니까 주가의 폭락의 원인은 연기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이 국내 주식은 점점 줄여가면서 외국 주식을 매수를 하고 있죠. 그래야 연기금이 주가를 팔기 시작할 때 외국 주식이 박살나고 한국은 영향을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근데 한국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뭐 노르웨이 국북 펀드라든지 뭐 전세계 그 연기금 펀드들 보면 자국 시장에 오래된 펀들수록 자국 시장에는 투자를 잘 안 합니다. 외국 시장이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특히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나라일수록 더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자국 시장의 주식의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있다가 잘못해서 연기금을 대량으로 환매해서 국민들한테 돈을 줘야 될 상황이 오면은 그 연기금 때문에 자국 내 주가가 대폭락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얘기잖아요. 근데 왜 지금부터 한 달에 10조씩 팔고 있냐고 얘들이 적당히 해야죠 적당히. 나쁜 놈들이네 진짜. 생각해보니까 열받네요. 자 아무튼 오늘은 두 가지 주제로 할 겁니다. 차트로 보는 주식상황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 차트로 한번 볼게요. 지금 전세계 글로벌 M2 통화량입니다. 통화량을 보시면 이제 진한 굵기죠. 계속 우상향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아주 가파르게 우상향 하고 있죠. 근데 MSCI 글로벌 주식을 보면은 어떻죠?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근데 최근에 오히려 약간 저평가 됐었죠. 지난 작년 3월에 질병 때문에 왕창 전세계 주가가 폭락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 이 그래프를 보면은 글로벌 M2를 보면은 작년에 폭락했을 때 와 이거는? 야 이건 사야해. 진짜 그렇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도 여전히 저평가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왜? 차이를 보세요. 항상 같이 갔는데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차이가 같이 나면은 지금 보면요. 글로벌 M2가 주인이고 글로벌 주식시장이 뭐죠? 강아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M2가 쫙 흘러가면은 얘는 왔다갔다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뭐예요? 같이 가죠. 왜? 아니 돈이 풀려야 주식도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돈이 이렇게 많이 풀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식도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얼추 만날 때가 되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조금 잠잠한 겁니다. 강력하지 못한 거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로벌 M2가 물론 감소할 때도 있긴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럴 때. 근데 과연 지금 감소하겠느냐? 지금 감소할 때인가?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최소한 횡보라든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주식도? 주식은 M2가 주인입니다. M2가 사람이 주인이고 이 사람이 주식에다가 목걸이를 목줄을 한 다음에 같이 산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M2가 올라가면 주식도 같이 가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니 돈이 풀리는데 주식이 어떻게 안 올라갑니까? 돈이 풀리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돈은 풀리는데 주가는 폭락한다. 그건 뭐예요? 이렇게 떨어지면 급격하게 쫓아 올라가는 거죠. 강아지가 저기 갔다가 어? 주인님 저기 가시네? 거기서 막 쫓아 오는 거죠. 강아지가 주인이 밥을 안 주면 굶어 죽는데 어떻게 이게 따로 가겠습니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계 통화량과 주식 시장은 같이 움직인다. 이걸 보고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현재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주가는 버블이다. 고평가다. 말도 안 되게 높아졌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분들 보면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기관에서 오래 몸담고 있고 나름 전문가 소리를 듣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소리 하냐? 그 사람들이 틀렸냐? 아니요. 그분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과거의 상황만 보고. 왜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공부를 언제 열심히 하죠? 20대, 30대, 2대, 40대까지도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제 한 50대, 60대 가면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가 쉽지 않아요. 공부를 해도 머리 잘 안 들어오고 시력도 좀 떨어지고 사실 이제 50대가 넘어가면 뇌의 판단력도 슬슬 떨어지기 시작하십니다. 보통 기억력 같은 경우는 20대 때 가장 좋지만 판단력은 40대에 가장 좋죠. 근데 이제 50대, 60대 넘어가실수록 그런 것들도 점차 점차 감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 노인을 비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의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50대, 60대 넘어가시면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도 머리 속에 잘 안 들어오고요. 그럼 제가 경제적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보통 자기가 경제에 대한 공부는 언제 많이 했냐? 20대, 30대, 40대까지 많이 하고 50대 이상부터는 공부를 잘 안 해요. 머리 또 안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분들 볼 때는 똑같아요 항상. 내가 한 30년 하고 주식시장을 봤는데 똑같은데 뭐 공부할 것도 없다. 그 말이 맞긴 맞아요. 지금 보시면 과거에 쭉 상황을 보면 19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똑같아요.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금융자산 그리고 통화량 대비 금융자산 거의 같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게 언젠가부터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를 최근에 공부 안 한 분들은 몰라요. 왜 벌어지는지조차도 이해를 못해요.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젠가부터 한 2010년 이후부터는 GDP 대비 금융자산과 M2 대비 금융자산이 미국 같은 경우는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게 완전히 너무 심할 정도로 벌어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자 뭐가 안 맞는 거냐? 소위 말해서 버핏 지수가 안 맞는 겁니다. 버핏 지수가 GDP 대비 금융자산이 일정이 이상되면 과열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GDP 대비 금융자산이 보통 120% 140% 얘기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200%가 넘어갑니다. 그럼 버블이에요. 주가가 폭락해야 돼요. 그 사람 말 들으면. 근데 그거를 진짜 아직도 신봉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 옛날 거거든요. 버핏 아니요. 워렌 버핏 그 할아버지가 지금 90대에요. 90대 나이가 몇 년만 더 사시면 100살이에요. 100살. 아니 그분이 만든 논리를 아니 아직까지 지금 2021년에 그분 논리를 아직도 똑같이 써먹으시려고 하면 골치 아프죠. 곤란하죠. 그러려면 최대한 공부를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나서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GDP 대비 금융자산은 지금 말도 안 되게 버블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MT 대비 통화량 대비 금융자산은 어떻죠?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하락해서 반등하고 이제 반등하고 있어요. 자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시장은요. M2가 주인이고 주식시장은 강아지입니다. 유동성과 함께 움직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거는 정말 계속 그럽니다. 특히 2010년 이후부터는 전혀 틀리지 않게 계속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 진한 걸 봐야 될까요? 아니면 연한 설을 봐야 될까요? 당연히 이 진한 설을 봐야 됩니다. M2 대비 금융자산은 봐야 되지 GDP 대비 금융자산은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GDP는 저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GDP가 왜 저평가가 되냐? GDP는 통계에 오류가 많죠. GDP 대비로 따지면요. 전 세계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실제로 전 세계 두 번째로 잘 산다고 볼 수 있나요? 과연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다고 볼 수 있습니까? 개개인으로 따지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GDP는 참고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GDP 대비 금융자산을 하는 것은 이제는 안 맞는다. 안 맞아요. 2010년 이후부터는 안 맞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갔죠. 굉장히 같이 갔는데 심지어는 M2 대비 금융자산이 1990년부터 2000년까지는 오히려 오버했어요. 오버페이스를 가다가 다시 또 만나서 같이 움직였죠. 움직이다가 2010년 이후부터는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더 이상 GDP 대비 금융자산을 보기 어렵다는 거죠. 왜 그러냐. 실물과 금융은 이제 별개가 되는 겁니다. GDP라는 건 소위 말해서 실물경제죠. 실물경제가 금융자산과 왜 별개가 되냐. 전세계가 어느 정도 돈을 많이 풀면서 이게 언제 보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전세계는 급격하게 돈을 많이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계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이 유동성이 실물로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거예요. 즉,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이 분리현상이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너무 많은 돈이 있으니까 이 돈이 만약에 실물시장으로 다 들어가 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보겠죠. 우리가 컴퓨터한테 살 때 컴퓨터가 자동차 값이 되고요. 자동차 값이 집값이 될 겁니다.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수많은 각국의 정부들은 금융권과 협력해서 돈을 푼 돈이 금융권에서만 자산에서만 놀도록 만들었어요. 사실상. 2010년 이후는요. 돈이 실물자산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실물자산 실물시장은 실물시장대로 놀고 그리고 자본시장은 자본시장대로 노는 분위기가 됐어요. 그전까지는 같이 움직였다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풀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없잖아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마트 가서 물건 살 때 보면 새우깡이 작년에 천원인데 지금 5,000원, 만원 하나요? 아니잖아요. 작년에 천에서도 지금 올라봤자 1,500원 아니면 엄청 많이 올라봤자 2,000원 이겁니다. 근데 자산시장은 안 그렇죠. 코스피가 코스피가 네 불과 두 달 전 지방도 지방도 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시장은 부동산 부동산 주식이 자산시장이죠. 자산시장은 폭등했습니다. 돈이 자산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렇게 폭등했어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보세요. 횡보하고 있어요. 횡보 유동성 대비 금융자산은요. 횡보 중이에요. 횡보죠. 근데 GDP 대비 금융자산이 이렇게 올라갔다. 이거 왜 그러냐? 금융자산이 버블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GDP가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GDP가 떨어져서 실물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자꾸 여기에 옛날 방식으로 대입을 하니까 지금 주가가 고평가다. 버블이다. 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왜? 이때 경제를 보고 배우셨던 분들이 지금 이 경제를 판단하니까. 그러면 지금 경부를 하시던지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만든 표가 아니에요. 이게 다 리포트 보고서에 다 나온 내용인데요. 그럼 최신 리포트를 보고 하시면 아 이렇구나. 세상이 바뀌었구나. 하셔야 되는데 그분들은 최신 리포트를 안 봐요. 최신 리포트를 안 보고 옛날 방식만 보고 그리고 아직도 주장을 하는 거죠. 지금 주가는 버블이고 고평가됐다. 왜? GDP 대비 너무 높아졌으니까. 그래서 주가는 폭락해야 되는 게 맞다. 하락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아직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GDP 대비 주식 시장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 저 사람 공부 안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실물 시장과 자산 시장이 분리가 됐고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대비 자산 시장은 보시다피 이래요. 그냥 수집 가고 있어요. 최근에 마이너스 아직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부동산이 오른 게 아니다. 주식도 오른 게 아니다. 돈이 가치가 그만큼 떨어져서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돈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거예요. 아파트는 그대로 있어요. 아파트 가격도 그만큼 그대로 있는데 돈 가치가 떨어졌을 뿐입니다. 주식도 코스피가 2,000에서 3,000으로 오른 게 아니라 돈 가치가 추락하는 바람에 코스피 2,000이 그냥 3,000이 된 거예요.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또 새로운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돈 가치가 하락하다 보니까 돈 가치가 하락하다 보니까 뭐가 오죠? 사람들이 채권을 버리고 주식을 갈아탑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도 그래프가 이렇게 완만하게 오르죠. 왜 이렇게 완만하게 오르냐면 채권 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채권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주식 시장은 다 합쳐봤자 채권 시장에 비하면 그냥 세발이 피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권보다는 주식 시장으로 돈이 흘려 들어가니까 이렇게 완만하게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연안선은 뭐냐면 이머징 마켓 때 선진국 시장 신흥국 시장 대 선진국 시장을 비교한 겁니다. 비교한 건데 보시면 돈이 이렇게 풀리고 하다니까 어떻죠? 선진국 시장보다는 신흥국 시장으로 많이 특히 최근에도 많이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주식도 많이 올라간 건데 최근에는 또 오히려 약간 좀 꺾이고 있어요. 왜 이렇게 꺾이고 있어요. 미국이 자꾸 점점 살아나면서 미국 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도 꺾이고 있고 이러다가 또 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세계를 봤으니 그럼 한국 시장은 누가 이끌고 있냐 보시면 나오죠. 성장주 마이너스 가치주 했을 때 바로 성장주의 비율이 20% 한국 1년 누적 수익률을 보면요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20% 이상 수익률이 좋습니다. 계속 좋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돈을 벌려면 가치주에 투자하시면 안 돼요. 진짜 무슨 가치주에 투자해라 옛날 책 있잖아요. 그거 진짜 옛날 방식입니다. 지금은 안 먹힙니다. 특히 한국 시장은 절대 안 먹힙니다. 한국 시장은 언제 수익률이 제일 좋냐 성장주가 성장할 때 대표적인 게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동통신 있죠. 우리나라가 SK SK라든지 KT라든지 이동통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지금은 가치주죠. 근데 옛날에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는 성장주였습니다. 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휴대폰이 없다가 휴대폰이 처음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할 때였죠. 엄청난 성장주였죠. 그 당시에 SK텔레콤이 주가가 뭐 만원 2만원 하던게 512만원인가 그렇게 올라가 거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다가 전국민이 다 휴대폰을 들고 다니게 되면서 이제 가치주로 바뀐 거죠. 성장주에서 더 이상 성장이 안되고 하지만 항상 돈은 꼬박꼬박 들어오는 이런 가치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주가 성장할 때만 대박이 나는 겁니다. 지금도 보시면 지금 제일 좋은 게 뭐죠? 2차전지 2차전지 2차전지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죠. 지금 보세요. 지금 전기차가 몇 대 돌아다닙니까? 하지만 나중에 이제 5년 10년으로 지나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들이 다 전기차로 바뀌면 2차전지는 그때는 뭐가 되죠? 가치주가 되는 거죠. 그때는 투자하면 된다 안된다? 뭐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되는데 저는 저라면 안 합니다. 그땐 또 새로운 성장주를 찾아서 투자를 해야죠. 한국 시장은 특히 그렇습니다. 성장주가 성장할 때 아주 큰 수익을 본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전세계가 다 그래요. 미국도 그렇죠. 미국도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 미국인데 미국에서도 지금 주가 상승률 제일 높은 게 뭡니까? 테슬라죠. 테슬라가 성장주의 가치주에요. 성장주죠. 그러니까 성장주가 성장할 때가 주가는 상승률이 가장 좋고 수익률도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금리가 낮을 때는 더더욱 성장주가 좋습니다. 왜? 성장주는 지금 한참 성장을 해야 돼요. 막 그래서 돈을 대출을 받아 갖고 그 돈으로 공장을 막 만들어 갖고 거기서 물건 찍어서 막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빚이 많습니다. 빚이 많은데 대출금리가 싸면 쌀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애들이 수익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성장주는 영업이익이 조금만 올라도 막 환호를 하죠. 근데 가치주는 어때요? 영업이익이 왕창 올라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 니가 돈을 100억을 벌든 1000억을 벌든 우리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요. 대표적인 게 은행이죠. 은행이 보면은 작년에 사상 최대 이익을 실적을 올렸다고 하는데 주가는 사상 최대고 최대인가요 지금? 아니잖아요. 니들이 사상 최대 이익을 올리더만 우리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게 가치주의 단점이죠. 가치주는 이미 안정적으로 잘 잡다 보니까 또 금리 수위도 못 받아요. 빚이 없고 돈이 많다 보니까 저금리 수위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금리가 있을 때는 확실히 성경주가 좋다는 거 확실히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는 가치주도 빚을 바라죠. 대표적인 게 은행주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라갈 수 더 좋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누적 수익률을 보면은 한국 주식과 주식장을 이끌던 게 그래도 작년까지는 대형주랑 소형주랑 같이 갔어요. 이게 0%라는 거는 둘 다 같이 간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대형주가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대형주가 급격하게 좋아졌죠. 이게 이제 삼성이라든지 현대차그룹 그리고 LG그룹 하나그룹 이런 데들이 주가가 엄청 올랐죠. 그러면서 대형주가 확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런 말도 있죠. 달도 차면 기운다. 지금 대형주의 쏠림이 엄청났습니다. 대형주 대 중형주의 차이가 수익률이 거의 30% 이상 40%까지 차이납니다. 이렇게까지 차이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꺾이고 있죠. 꺾입니다. 꺾일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대형주보다 이제 중형주의 수익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중형주 중소형주의 관심을 슬슬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중에 실적이 잘 나오는 거 올해는 실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적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이 아마 점점 좋아질 거다.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대형주 중에 우리나라 대형주 중에 베스트 오베스트는 삼성전자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와 코스피의 PER 상대적인 비교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같이 가다가 삼성전자가 쫙 오르면 PER가 높아지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못 가요. 못 가면서 코스피가 오릅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상대적인 PER이 쭉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횡보하다가 다시 오르고 이걸 반복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PER이 코스피 대비 굉장히 높아졌죠. 거의 고점이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좀 꺾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못 가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사실 우물이에요. 우물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놀기에는 너무 작죠. 그래서 혼자서 계속 쭉쭉 날아가지 못합니다. 날아가기가 어렵고 어느 정도 코스피와 좀 맞춰가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만은 TSMC는 막 날라가던데 대만은 왜 그러냐 대만이 좀 특이한 거죠. 대만이 좀 특이한 거고 대만도 지금 TSMC가 최근에 좀 쉬고 있습니다. 거기도 대만시장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시총이 크면은 이런 불리한 점은 있습니다. 코스피랑 같이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계속 맞춰가면서 가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당분간은 좀 쉬어야 된다는 거 좀 올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기회수가 있죠. 매수 기회죠. 지금 이제 8만원, 7만원 이 사이에서 매수를 해갖고 나중에 또 10만원 돌파하면 그때 팔면 되니까 10만원은 돌파나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빨라야 올 하반기 돌파 예상이 제 예상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내년이 올해보다 훨씬 좋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선행하다고 봤을 때 올 하반기는 돼야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좀 쉬어야죠. 올 1월까지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한 달 쉬었죠. 한 달 쉬었는데 삼성전자는 보통 쉬면 맵다는 쉽니다. 그래서 그건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조금 지루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감안하셔야 되고 자 이제 주식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어제는 코스피에서 기관과 개인이 예수했는데 사실 외국인들이 오전에는 샀죠. 오전에는 거의 1000억까지 1500억까지도 사다가 갑자기 막 매도를 하기 시작하더니 실질적으로 3700억 정도 매도 친 거예요 오후에만 그래서 주가를 하락시켰죠. 이렇게 그래서 어제 그 주가를 보면 이렇습니다. 외국인들과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 반대 포지션에 있는 게 개인이죠. 지금 보면은 개인이 최근에 돈을 안 써요. 돈을 안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파트너 정도만 하고 있고 기관은 옆에서 같이 그냥 뭐 같이 좀 움직이고 있고 외국편에서 같이 이런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랑 개인이 매수를 했는데 힘이 약하죠. 거래대금도 약하고 외국인들이 선물을 좀 매수는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하니까 기관이 팔았고 대신에 현선물 차익거래를 통해서 거래소 코스피는 매수했습니다. 콜옵션, 푸드옵션은 둘 다 모두 양매수, 양매도 큰 포지션 변동은 없는데 콜옵션에서 외국인들을 보면 좀 많이 샀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 많이 샀다면 이거는 아니 뭐 옵션 만기 전날 이렇게 많이 사겠어요. 이거는 이제 다음달 거를 미리 사지 않았나 보여줍니다. 차알물 산 걸로 보여지고요. 미니선물은 외국인들이 조금 슬슬 차익을 실현하고 있죠. 금융투자가 다시 미니선물은 주 고객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랑 개인이 고객이 있고 금융투자가 기관 중에 주로 금융투자가 LP 역할을 하죠. LP 역할을 대신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팔면 사주고 사면 팔아주고 이렇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이것도 만기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동안 쌓아놓은 물량이 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청산할 건데 이게 문제가 될 거예요. 뒤에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자 옵션 같은 경우는 어제도 외국인들이 좀 청산을 했고요. 오늘도 당연히 만기니까 싹 다 청산하겠죠. 청산하는데 보면은 이 위로는 이제 못 올라갈 것 같아요. 3200 이상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3300에 있는 물량은 그냥 패치용으로 쌓아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올라간다면 여기 정도 왜냐하면 이제 기관도 여기까지 쌓아뒀으니까 외국인들이랑 같이 올린다면 한 3,180 정도까지가 상반이 열려 있지 않나 이 정도까지 그러면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어제보다 오늘이 100포인트 올라갈 수도 있어요. 100포인트 올라갔다가 나중에 오전에는 막 쫙 끌어올려가지고 여기서 쫙 끌어올려서 3,100 70, 80까지 올렸다가 오후에는 좀 다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아마 오늘은 오를 것 같아요. 제가 볼게요. 오늘은 오늘도 오전은 올 것 같아요. 오전은 확실히 올 것 같고 오후까지 그 상승을 유지할 건지 아니면 하락시킬 건지 그거는 지금 시켜봐야겠죠. 이거는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루적 포지션입니다. 아직 외국인들의 선물루적은요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마이너스에요. 상승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보면 선물이 2만정도 계약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근데 지금은 14,000개약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금융투자가 대신 매수를 많이 했고 투시는 여전히 계속 매도 우위죠.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이 선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팔아서 마이너스를 갈 것이냐 만약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계속 팔아서 마이너스를 간다면 그때는 위험합니다. 그거는 하반기나 아니면 2분기 3분기 이럴 때 예상대로 정말 큰 하락장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봐야 됩니다. 계속 떨어지는지 그리고 옵션 만기가 되면 미니선물 만기 온다고 말씀드렸죠. 미니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 거를 금융투자가 보통 받아주는데 금융투자가 33,000개약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기관들은 해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선물 매도 포지션이 이렇게 강하면 이 포지션만큼 현물을 매수해야 됩니다. 주식을 사야 돼요. 그래서 금융투자는 이 미니선물에서 매도 포지션만큼 주식을 샀을 거에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금융투자가 주식을 많이 샀죠. 근데 33,000개약을 주식으로 환산하면 한 7,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 오늘 털어요. 외국인들도 팔고 얘도 털어버립니다. 이걸 털면 해지용으로 샀던 주식이 필요가 없어지죠. 7,000억 이상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주식시장에 던져버리죠. 금융투자가 7,000억 이상의 주가를 던질 겁니다. 언제 던지냐 동시효과에 그래서 주식시장 끝나자마자 동시효과에 아마 금융투자가 물량을 쏟아낼 건데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그런 시총상위주 위주로 샀겠죠. 그래서 시총상위주 위주로 동시효과에 물량을 쏟아낼 겁니다. 그래서 동시효과에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받아내세요. 좀 저렴하게 받으세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증시주변자금 좀 계속 떨어지고 있죠. 투자자예탁금은 계속 감수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전이다 보니까 지금 돈을 좀 회수해서 아무래도 좀 쓰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가족들이 안 모이고 뭔가 할지라도 그래도 설 연휴에는 돈이 나갈 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자자예탁금도 빠지고 있고 주식시장에 돈이 좀 들어오긴 어렵고요. 설 끝나고 나야 다음 주 끝나고 나야 그 다음에 정비가 되겠죠. 근데 미수금도 늘고 있고 신용윤자는 늘고 있어요. 이건 이제 금융권에서 대출 다시 가능하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다시 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옵션 만기다 보니까 변치수에 변동성은 있을 것 같고요. 제 예상은 오전에는 상승하다가 오후에는 하락하고 하락을 하더라도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마이너스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오늘처럼 플러스로 마감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설 연휴인데 기분 좋게 해 줘야죠. 그래서 기관이 적극 방어를 해갖고 플러스로 기분 좋게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동시효과에서 금융투자가 대규모 물량을 투척할 거다. 그거는 미니선물에 대한 해치용으로 들고 있던 물량을 투척할 거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놀라지 마세요. 얘들이 왜 이렇게 주가가 확 빠지지? 동시효과에서 빠지는 건 아시겠지만 실제 주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동시효과에 빠지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동시효과에서 왕창 빠졌으니까 야 다음주에 폭락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아닙니다. 해치용 물량은 터진 거지 다음주에 주가 폭락시키려고 동시효과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거는 미리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 큰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